1. X세대 2. X세대 3. X세대 3. X세대 3. X세대 4. X세대 4. X세대 4. X세대 4. X세대 5. X세대 안녕 동생들! 지금이 몇 년도인줄 알아? 1990년대거든 요새 X세대가 핫하다던데 언니가 바로 그 X세대잖아 언니가 그때 그 시절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메이크업을 똑같이 해봤으니까 궁금한 동생들 얼른 앉아봐 자 그럼 X세대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90년도에는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했어 그리고 원래 본인 피부보다도 좀 어둡게 했거든 근데 이건 너무 진하다 이거 너무 새꺼운데? 이렇게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발랐던 게 트웨이 케익이라는 걸 발랐어 사실은 파운데이션 안 바르고 맨 얼굴에 트웨이 케익을 바르기도 했어 트웨이 케익이 뭐냐면 두 가지를 한 번에 바르는 케익 타입이라고 해서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합쳐놓은 듯한 요즘 이렇게 나와 트웨이 케익이? 대박 이렇게 생겼어 옛날에 옛날에 트웨이 케익 제일 유명한 게 이노센스 트윈 케익 하얀 색깔 케이스에 대해 썼던 거 젊은 애들 제일 많이 썼던 거거든 어느덧 그거를 23으로 썼어 이렇게 해서 트윈 케익으로 음! 이 색깔이야 옛날에 이 색깔 이 느낌이야 어머 향기도 그래 냄새도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 90년대 화장품 맞다 요즘처럼 글로시하게 하지 않고 정말 뽀송뽀송하게 매트하게 옛날 제품들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한 3, 4시간, 6시간만 지나도 다 큰 힘이 났어 이게 그냥 화장이 들뜨는 게 아니고 회색빛처럼 푸르둥둥하게 그렇게 됐었어 옛날에는 흰 빛까지 하니까 옛날 느낌 난다 눈썹을 컨실러로 한번 가려볼까? 아 눈썹을 뽑기에는 다 밀기에는 종일의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일단 컨실러로 한번 가려볼게 눈썹은 옛날에 아주 가는 펜슬 타입을 썼어 이렇게 가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봐라? 소리 되게 좋지? 근데 진짜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거 같아 보통 우리 아이브로우나 이런 거 좀 길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좀 불편하잖아 그걸 딱 단점을 이용해서 딱 하고 하나는 한쪽은 이거 한쪽은 브러쉬 갈매기 눈썹을 그려보겠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갈매기 눈썹 그렸는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갈매기 눈썹 그렸었어 진짜 잘 그렸어 응 그리고 가늘게 그렸어 눈썹을 다 밀어가지고 실제로도 눈썹을 아예 밀었다고? 완전 다 밀었었어 앞머리만 딱 놔두고 전체를 다 밀어서 그리고 옛날에는 밀기도 하고 쪽집게로 다 뽑았었었어 그래서 언니도 끝을 하도 뽑아서 끝이 없어 그리고 앞머리 이렇게 뺐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앞머리 이렇게 했어 앞머리는 왜 빼는 거예요? 콧대 높인다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앞머리 이렇게 뺐어 잠깐만 옛날에 이렇게 황금하고 있어 옛날에 이렇게 뺐어 확실히 다 아이섀도우를 들어갈 때 어 여기 있구나 맞아 이런 색깔 톤을 많이 썼고 흰색이 꼭 필요해 흰색은 문두덩을 볼륨 있게 보인다고 흰색으로 눈썹 밑에를 이렇게 강조를 했어 멋있들 일했는데 하늘색을 눈 전체에다 이렇게 펴 그리고 아이라인을 강조했었지 그리고 아이라인을 강조했었지 되게 이렇게 얼굴이 무거운 느낌? 뭔가 옷을 입었다 갑옷을 입었다 이런 묵직한 느낌이 있었었어 면봉 양쪽 끝을 빼고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입 근처에 대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눈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눈에 댔다가 눈에서 다 터먹는 경우 많아 이렇게 까지 하면 눈 화장 끝 입술 화장 옛날에는 또 입술을 그냥 안 발랐답니다 립 라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어? 이런 게 파라? 립 팔레트 같은 게? 아주 그 이 색깔로 한번 발라볼게 맨 끝에 있는 색깔로 립 라인을 살짝 과하게 그렸었어 그래서 먼저 중앙을 잡아 중앙을 이렇게 잡고 자고 라인 그리다 보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여자의 예술 쉐딩을 되게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딱 보면 얼굴하고 목하고 딱 경계가 시커멓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 때나가요? 볼터치는 안 했잖아요? 옛날 볼터치 거의 없었어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90년대에 유행했다 소대마퀴 하고 이렇게 딱 뻗는 머리 하고 앞에 깻는 머리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옆에를 가져와서 거의 2대8 정도로 해서 옛날에는 어려워서 앞머리 쓰지 않아서 이게 이뻤는데 오늘 머리 자를 거라 상해도 돼 상해도 돼 이렇게 하고 백홈을 줬었어 옛날에 미용실 가면 살릴까요? 죽일까요? 많이 했는데 어떤 표시예요? 머리 앞에 살릴까요? 죽일까요? 백홈 줘서 뒤에 살릴까요? 죽일까요? 백홈 줘서 뒤에 살릴까요? 죽일까요? 여기를 과하게 살렸었어 여기를 살리던가 아니면 앞머리를 살리던가 앞머리 살리던가 옛날 스타일 옛날 잘나가는 언니들 스타일 여기가 더 살아야 돼 사실은 머리 숱이 없어서 안 살아 이제 헤어까지 완성인 거군요 헤어까지 완성 의상 한번 엑스 세대 메이크업 어땠어? 언니 좀 오렌지 쪽 같아? 언니가 또 해줬으면 하는 메이크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 볼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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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